드디어 올게 왔어 올게 왔어? 왔어 뭔데? 어 궁금해 궁금해 어쩌지 궁금해 뭐지 이 웃음? 여보세요? 응? 말 좀 해주세요 어떤지 여러분 정말?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은 나쁘네요 천국은 나쁘네요 아 진짜 응 일단 우리나라에 청국장이 있다면 여기 또 중국, 대만 이쪽에는 치이드부가 있는데 치이드부가 적당히 튀겨졌어요 지금 일단 보시면 이 안에 소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한번 드셔보세요 잔뜩 겁먹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오이를 엄청나게 올렸네요 무서워요 근데 오이보다 얘가 더 맛을 잘 잡아줘요 무서워 얘가? 양배추가? 응 양배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요 자요 축하! 저의 표현이 괜찮았나요? 천국, 지옥, 천국? 아, 저는 지옥! 꼬문띠옥! 쉬울수록 더! 취두부! 내가 취두부다, 약간. 보여주고 있어요, 이 친구가 지금. 식감이 또 좋아요, 취두부가. 튀겨져서 나온 거라. 우리나라의 홍어. 홍어 삭힌 거. 그거보다 훨씬.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. 그리고 오이가 특유의 향을 잘 잡아주고 있어가지고. 맞아, 맞아.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. 일단 저희의 취두부는 성공적입니다, 지금. 저희도 이렇게. 또 클리어 했습니다. 클리어. 클리어. 둘. 아, 네. 이렇게 먹으면. 아, 네. 아, 네.